네, 우리나라에 이제 명절이 있죠. 큰 명절이 추석과의 구정, 설 명절인데 기독교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명절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탄절, 그리고 하나는 부활절, 하나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오늘은 바로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독교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하늘에 영광을 벌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다니시면서 자기가 죽음을 이기고 사망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오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데 이 승천에 가시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에루살렘의 감남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는데 그 감남산에 500여 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마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듣고 그 감남산에서 가까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모여서 다락방이 그 집은 큰 부자였는데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들은 큰 명절이 세 개가 있는데 애국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6월절 그리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초막절이 있는데 유대인의 그 명절인 오순절날 하늘에서 급하고 가한 바람 같은 강력한 회오리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 온 집에 그 소리가 막 확 요란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데 그 소리가 나는과 동시에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이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은 어떻게 돼요?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태우는 그런 게 있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뜨겁긴 한데 태워지진 않는 그런 역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 그 언어로 방은이라고 하는 그 언어로 각 나라말로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의 이 명절인 우리도 명절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향으로 가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으로 전 세계에서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적어도 16개국 이상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애배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이 명절을 맞이해서 와 있었는데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이 갈릴리 여기에서 태어나서 외국어를 배워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그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각 나라말로 세계 여러 나라말로 막 유창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그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들이 새술에 취하했다. 그때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3시 이건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인데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먹어가지고 벌써 술을 취했다고 그러했냐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 요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세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르니 너희 어린이들은 애원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오 내가 내 남정과 내 여정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르니 저들이 애원하게 될 거라고 요해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지금 이루어졌다고 바로 하나님께서 요해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세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이 선지자 요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만 이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어떤 분은 물어보면 그래요 새가족 공부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뭘 받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어떤 분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는 아담과 이브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낳을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아가면서 이 죄성을 가진 우리는 행동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눈으로 많은 그런 자본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의는 엄난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게 된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신의 죄를 사안받고 용서받는 것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 사안받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옵으로 얻게 되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과 내 미래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 사안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냥 교인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호적 초본인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두 번째로 꼭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물세례를 처음에는 받아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나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물세례만 받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물세례받고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 세례를 받고 너희에게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이 성령 강림 주일 저는 성령이 임하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라냐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은 성경에 보면 희락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봐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얼굴의 기쁨이 웃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늘 인상이 찡그려져 있고 얼굴이 어둡고 그늘져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 번 얼굴 한 번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가. 한 번 보세요.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확 이래가지고 지금 한 번 쳐다보라고 해도 그 순간이라도 좀 웃어야 될 건데 아니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내가 죄사 안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기쁘고 천국을 소망으로 삼게 되었으니 기쁘고 영생을 얻었으니 기쁘고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쁘고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삼층천이라고 했죠. 저 하늘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은 왜 여러분 천국이 천국이냐.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금은 모아가 가득하고 모든 게 다 있어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에 기쁨이 없으면은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여러분 어떻게 형편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와 그런 가운데 있어도 내 심령 안에 천국 이 기쁨이 충만하면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감옥에 넣고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막 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정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만 받은 것이나 성령 세리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빌리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느냐 아주 전라도 말로 그냥 뒤지게 매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쑤시는데 아니 감옥에 처박인 이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서 감옥에서 붕회를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를 하더니 거기서 찬양을 하고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관들이 간수들이 뭘 생각하고 아니 저것들이 매맞더니 갑자기 나사가 하나 빠졌나 어쩐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왜 그런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또 어떤 일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목적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목적이 뭐를 위해서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려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했지만 어떤 데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데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나 진짜 죽으면 천국 갈까?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건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 혼자만 고민해. 그래가지고 너희가 너희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막 이런 설교를 들으면 나 진짜 구원받았을까? 내 이름은 생명체에 정말 기록됐을까? 혹시 그날 가서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 안 됐으면 나 어쩌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이런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한 거예요. 성령을 확신하겠다고 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구원받았어. 네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됐어. 성령이 그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나니. 여기 보면 성령이 우리 사람은 영과 홍과 육이 있는데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뭐해 주신다고요? 증언, 증거해 주셔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네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런 확신과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지금 교회 다니지 오랫동안 어떤 분들은 몇십 년 믿었는데도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그리고 난 진짜 구원받았어. 왜 그럽니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이 딱 생겨.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니 또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또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또 이길 수 있다는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이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경에 보면 술 취한 것과 비슷해요. 그럼 술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옛날에 술을 많이 먹어봤는데 기분 나쁘면 가서 술을 먹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술을 맘땅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겁 많은 사람들 두려움 많고 소심한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대범하고 담대해집니다. 아니 평상시에는 아내 눈치를 슬슬 보던 사람이 술 한 잔 딱 들어가면 야 뭐 가져와 이렇게 하면서 왜 오늘 반찬이 이 모양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이게 술을 한 잔 들어가면 담대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술 먹은 사람이 술 기운에 담대해진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여서 굉장한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있잖아요. 나보다 잘 배우고 잘나고 똑똑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또 재물이 많고 이런 사람 앞에 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나보다 잘 나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다 모든 게 나은 사람 앞에 가면 위축이 돼.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보다 잘 나고 잘 배우고 똑똑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앞에 가둬요. 여러분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담대합니다. 굉장한 일이 일어나요. 정말 여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바닷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만 잡던 어부예요. 직업이 그때 이스라엘에 23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직업이 얼마나 됐어요. 그때 23개 직업은 그 직업에 등급이 있었는데 21번째 등급이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입니까? 배운 것도 없고 가방끈이 짧고 뭐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지상들 잘 배우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냐. 성령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자신감이 생겨요. 얼마나 당당해지고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환란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이기지 그래.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환란, 어떤 시험, 어떤 고난, 어려움이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저는 성령을 받아봤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그런 경험을 해요. 정말 처음에 성령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정말로 엄청난 그런 제안에 너무너무 확신과 담대함과 자신감과 당당함과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누구 앞에 가도 그런 게 너무나 그런 성령으로 말면 주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때요? 영적인 그런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존재인데 물질적인 것을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으로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만족을 누리지 못해.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 구원받아서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무 행복하고 기뻤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지? 내가 이거 성경을 덜 읽어서 그러나? 예수 믿고 정말 성경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신학도 또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갈급한 걸 채워질 줄 알고 목사되려고 한 게 아니라 처음에.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왜 그런가 봤더니 나중에 내가 성령을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안 되고 구원받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급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이 성령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여기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지금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답 못할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지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경험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특별히 설교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내 준비해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또 내 영혼이 공허해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하지 이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나에게 임하니까 진짜 이 안에서 나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을 상징으로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정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98년 7월 24일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어요 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는 목마른 자들에 예수님이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라는 것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데 왜 목마르겠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에는 권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정말 놀라운 권능 이 권능이란 말은 원래 두나미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어로는 파워 아니면 다이너마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아시죠? 폭탄, 폭약 엄청난 거기가 파워 그런 폭발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두나미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경우에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가서 귀신 쫓아내는데 어느 때는 3시간, 4시간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야, 이 귀신아 나사리, 이수로 명하네 나가 그러면 안 나간다고요 나가, 안 나가, 나가, 안 나가 그러면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한 3시간 넘게 하면 목도 쉬고 엄청나게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98년 7월 24일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딱 가서 하니까 어때요? 귀신들 내가 나사리, 이수로 명하네 이 귀신아 나가! 하니까 어때요? 즉시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수많은 암병 걸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안수하니까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 명이 나음을 입었고 각종 불치병, 난치병으로 병원에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고침과 나음을 받았는지 몰라요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이 임하여 권능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세상에 무식한 자들을 들어서 유식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베드로와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주병으로 중풍병자 고침을 받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들의 무슨 힘이 능력이 있어서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은사가 나타나고 오늘 여기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오순절날 임한 이 방언은 각 나라말로 하는 거예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여러 나라 그런 말로 여기 보면 16개국 이상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 나라말로 하는 거예요 각 지방말을 방언이라고 하죠 또 이제 방언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방언 천사의 말이라고 해서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가 one talk with each one choice all colorists each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이거 몰라요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각 나라말로 하는 방언하고 영적인 그런 영의 언어 이런 방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각 나라말로 하는 방언이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져 영어를 배운 적이 있는데 영어를 한 분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성교사들 이런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은 가서 뭐냐면 보금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또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나라에 가서 보금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런 방언의 은사 능력을 주셔가지고 보금을 전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이 방언은 그런 보금을 전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조통을 하고 이런 데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안 받고 우리말로 기도하라고 하면 한 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진짜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나서 우리말로 할 때 저도 이렇게 봐보면 많이 됐겠다는데 10분밖에 안 갔어요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나 봐보면 5분밖에 안 갔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임해 가지고 어때요 와이렌 칼라리스트 이리 조완 트와이스 오 칸 트와이스 이리 조완 이렇게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2시간 3시간이 금방가 제가 금요천화 때는 보통 어떻게 돼요 3시부터 내려가면 7시까지 4시간 기도하고 또 밥 먹고 또 기도해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6시간에서 7시간 기도해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7시간 6시간 어떻게 기도하면 못해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 금방 그게 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만 방언의 은사 애연의 은사 저는 이제 98년도에 애연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에 되어질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은사를 싫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 그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방향 제시를 할 때 그 하니까 이제 유익하죠 또 신유의 은사 축사 귀신을 쫓아내 영분별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감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방언 통역 제가 조금 전에 방언했잖아요 그럼 이거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못하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방언은 웨이렌 칼라리스트 이리 조완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이게 무슨 뜻인지 통역을 해야 돼요 이제 저는 통역의 은사도 주셔서 여러분이 방언하면 다 통역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사랑의 은사 찬양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교는 은사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성령을 받아가지고 왜 은사를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사명을 주신 사명이 있어요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사역 일이 있어요 그러면 맡은 사명과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지식과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 직분 사역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 임하시면 오늘 그런 말씀이죠 성령 임하면 우리가 주의 증인이 됩니다 다시 한번 사동의 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임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권능을 받아가지고 에루살렘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그걸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권능을 받아가지고 와서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일 큰 사명이 지상명령이 전도 영혼 구원하는 거니까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람 만드는 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임하면 권능 임하고요 성령 임하면 주의 증인이 된다 하겠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호의사를 보내니 그가 와서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오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령 받는 것이 술 취한 것하고 비슷하다 그랬죠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술 먹으면 담대해지고 술 먹으면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네? 술 안 드셔보셨어요? 술 드셔본 분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말이 많아죠 말이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어떤 사람은 술 깰 때가 밤새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성령 받으면 담대하고요 그다음에 성령 받으면 무슨 일이나? 말이 많아죠 세상 얘기 안 하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이게 굉장한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전에는 전도하라기도 안 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막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전도를 하게 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성령 받으면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전도하라고 해도 두려움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서 안 됐는데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너무나 자신감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여러분 막 열심히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얼마나 기쁜지 알아? 이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성령 안 받고 전도하려니까 말하다 또 밤사대기 하나 맞으면 어쩌지? 이런 뭐 괜히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지상명령은 영혼 구원하라고는 전도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잘 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니까 그날 몇 명이 구원 받아요? 3천 명이 구원 받아 한 번에 그다음에 5천 명이 구원 받아 수만 명이 구원 받아 그리고 날마다 가서 담대하게 핍박이 와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니까 날마다 구원 받는 역사에는 에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교회는 미어 터져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순절마가의 담백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2000년 전에 마하가의 담백방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마하가의 담백방에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꿈의 교회에 일어나고 우리 개인에게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해야 기쁨이 충만합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대요? 확신이 생긴다겠죠?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기동답의 인만우열의 확신 승리의 확신으로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담대해져요 성령이 임하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여서 권능이 임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여야 직분과 사육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 주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순절날 제자들처럼 성령 세례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받을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기 보면 있잖아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니까 막 가슴이 다 말씀으로 찔림을 받은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이로 뭐를 받으라고요?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뭐를 받겠다고요? 성령을 선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이로 세례받았다는 말은 그래 죄사함을 받다 하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으라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뭐를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건 돈 주고 뭐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게 아니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선물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으면 여러분이 회개라는 건 뭐냐?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 죄악된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겠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임하려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목사 그런 교회를 만나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럴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몰랐어요 왜 그러냐 이거를 안 가르치는 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성령 받았다 이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 생활하면서 갈급하고 목마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이러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역사 공부를 하면서 유명한 하나님 쓰인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을 쓰임받는가 하고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 있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게 틀린 거예요 아하 바로 이게 나하고 차이구나 나도 성령을 받아야 됐구나 그래가지고 성령에 대한 책을 몇백 권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지 연구를 하고 결국에 이제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오늘날 교회들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야 그럼 저희 교회는 무슨 말씀 중심 아닙니까? 제가 세상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이 강단에서 거의 성경만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해요 여러분이 보면 알지만은 뭐 다른 어떤 세상적인 그런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 그런 거 별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최대한 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혼합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제가 98년도에 그때 책이 98년도일 때 책이 제게 1만 5천 권 있었어요 그리고 목포에서 책을 가장 많이 읽는 독서하는 그런 목사였어요 연구하고 하여튼 그런데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책을 그대로 읽긴 읽었지만 별로 이제는 안 읽어요 지금은 거의 성경만 읽을 거예요 왜? 아무리 많은 그런 어떤 책을 읽고 이렇게 해도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생명을 주지는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한 권의 채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로 깨고 미련한 자를 명철하게 만들고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갔어요?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부정하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성령의 그런 역사나 은사나 이런 걸 나타낸 그런 초대교회 때에만 있었고 지금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교회들이 그런데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99.9%가 성령을 못 받아요 왜? 목사가 성령 받으면 안 된다 성령 받는 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겠습니까? 성령을 사모 안 하죠 그게 성령 받을 수가 없어 이게 뭐냐면 지식의 종들이라고 해요 영의 종이 영적인 종들은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 이걸 아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일을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가 임했습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자 1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을 갔어요 지금 터키에 있는 데인데 에베소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 성령 받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믿고 성령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원의 회계 세례를 받다고 그래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그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하고 기도를 시키고 안수를 했더니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믿을 때 성령이 계신 것도 몰랐냐 그럼 바울이 가기 전에 누가 거기서 목회를 하냐면 아볼로라는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 그런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하는데 성령을 안 받고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을 안 받고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뭐로만? 지식적으로만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 밑에서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이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모르고 우리 성령이 너 들어봐도 못 있다고 왜? 그런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얼마나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은지 그래서 누가 어떤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기도원 가서 갈급한 것 때문에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네? 그러고 교회 와서 방언을 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전도사님 와가지고 딱 치면서 딱 치면서 뭐예요 지금? 조용히 해 쉿! 막 이런다고 그래 이제 막 갈급해 그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이 자기의 삶에 간절한 소원이나 문제나 그런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갑자기 임해버린 거예요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기는 성령 그런 것도 몰랐네 그래가지고 입에서 갑자기 알도 못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 이래 칼랄리스피? 이리 저거 안 차있어? 이렇게 나오고 그럼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런데 막 왜 이래 칼랄리스피? 이렇게 나가면서 눈물 콧물이 쏟아지면서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나와요 그리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딱 내 마음 안에 그런 영적인 음성이 들어 사랑한 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막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감격에 눈물을 흘리고 보니까 진짜 해결이 딱 돼 그래가지고 나는 성령춤만 성령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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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춤을 추고 막 한데 왜 이래 칼랄리스피? 이리 툭툭툭 치면서 말해 조용히 하라고 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말씀 중심의 교회여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 은사가 소멸되고 까먹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볼로 같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런 현상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은 2000년 전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나 성령의 은사나 이런 방언이나 필요했지 지금은 그런 기적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었거든요 제가 너무나 잘 알죠 그렇게 배웠다는 걸 가르치고 기적 종식론이라고 해서 신학에 있어요 기적은 다 끝나요 은사 중지론의 은사가 다 끝났다고 성경이 완성되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거기서 성령을 못 받았다 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다고 그들이 기도시키고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받으려면요 성령 받은 목사 밑에서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 세월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꿈의 교회에 오신 것이 잘한 거예요 목사가 또 지가 이제 뭐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하면 정말로 여러분이 저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수많은 책들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 그런 교회에서 신앙 세월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 놀라운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교회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하는 교회에서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니 꿈의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데 여기서 성령을 일부러 안 받으려는 사람처럼 안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여러분이 꿈의 교회에 있어도 마음으로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집회 성령 충만한 기도에 금요철에 우리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동성으로 기도가 뜨겁게 자냐고 부르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사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하면서 받을 수 있지만 굉장히 빨리 못 받아 그런데 성령 충만한 데 가면 성령이 바로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집에 성령 충만한 집에 기도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어떻게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와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제가 이제 빨리 끝낼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한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며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밀어라 아멘 44절 다시 보세요 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전했어요 고넬로의 집에 가서 백부장 고넬로의 집에 말씀을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내려오셨대요 여러분 고넬로는 유대인의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백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오늘날이면 중대장급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에 파병 나와 있다가 아 정말 로마는 황제를 신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하고 여호와를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세 번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너의 집에 말씀을 들으란 거야 다 식구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사모하고 있었어요 베드로하고 사도가 왔습니다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막 송이 꿀같이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해 듣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거야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래서 막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막 은사밭귀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도 코렐루의 가정의 그 식구들처럼 이 예배에 올 때마다 기도에 올 때마다 철학이 올 때마다 여러분이 집회에 올 때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때 성령이 임한가 사도행정 8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에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냄에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를 해요?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에루살렘에 막 붕이 일어나고 엄청난 피빡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빌립이라는 집사도 성령 받은 사람인데 사마리아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주메 일어나고 중풍경에 고침하고 귀신이 떠나고 막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에루살렘인 사도들이 있고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에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성령을 받나 보니까 성령을 못 받았대요 아직 그래서 기도를 시키고 두 사도가 안수를 하며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시키고 안수를 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에게 안수를 받으면서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을 임하면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이 임하면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담대해집니다 성령을 받으면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요 은사가 나타나고요 주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그런데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뜨겁게 간절하게 끈질기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집회 에베 그런 기도에 참사하고 성령 충만한 주에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렘주인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의 오순절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제가 딱 보면요 예수 믿었어도 오래됐어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얼굴만 봐도 딱 알아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성령을 받으면 얼굴이 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뭐예요? 책임을 지었나요 삶의 그게 뭐냐면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가 나타나 근데 아무리 찌들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얼굴이 환하게 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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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